Warum kuhu Hii I'm gonna get a new A beautiful Well, I think it's like Ryo Are you really good? What about this?! What would you take of your hair on? It's so cute! 랄랄랄라라라 랄랄랄라 랄랄랄라라 랄랄랄라 지하가 도뒤입니다. 지하가 도뒤입니다. 지하가 도뒤입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지금 저희는 용인을 가고 있습니다. 와, 용인 뭐 하러 가나요? 실내 서핑하러 가요. 실내소핑 나 해본 적 있어? 저는 없어요 물을 다 없어? 아 물을 무서워해? 저는 지금 기겁해요 근데 나도 조금 무서워 나도 사실 처음이거든 아니 쇼핑장인데 뭐 옷 사야 될 것 같은데 쇼핑몰이잖아 여기 그니까 나 저번에 슬미가 한강에서 입은 거 보고 너무 예뻐서 똑같은 거 검은색 입었어 어쩐지! 어디서 많이 보내주지? 아니 근데 너무 예쁜 거야 근데 나는 이제 밑에다가 다른 평상복이랑 한번 매치해봤는데 어때? 진짜 잘 어울린다 그치? 전혀 운동복 같지 않네 옷에 또 그걸 따라 샀네 또 흥행이 난 어때? 너무 귀여워 나 사실 아까 이거 계속 물어보고 싶었거든 너무 귀여워 뭐야? 무서워 무서워 자 이번에는 또렷하는 거 하실 차례예요 자 풀고 오시면 됩니다 1 2 1 3 1 2 2 3 4 5 5 5 5 5 5 5 5 5 6 4 5 4 5 5 5 5 안녕하세요. 우리 한번 내기 해볼래? 무슨 내기 할래? 무슨 내기 할래? 오래 버티기? 아 1등 1등 얼굴 몰아주게 하자 아 1등 얼굴을 좋아해 저쪽으로 멍게 뱉는 편 5등 얼굴은 안쪽으로에는 5등 얼굴이 뱉는 편 5등 얼굴이 안쪽으로만 그래도 잘 안쪽으로는 편 그래도 잘 안쪽으로는 편 5등 얼굴은 안쪽으로요 해! OO! 지금 중독독이 남은 아저씨 이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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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저희 발 어디까지 나와요? 어... 지금 전신은 다 나와요. 전신이 났나? 전신을 여기 발 밑에다가 발 상단에 여기 여기 하단에 여백이 너무 많으면 안 예뻐요. 아 세로로 안 찍어도 돼요? 세로로 찍어야 돼요, 세로로! 세로? 세로 여기 발 끝에 여기다 해주세요. 다리 길어, 다리 길어. 꼭 여기 여기다 해주셔야 돼요. 하단에 하단에 맞춰주세요. 몰아주게 해서? 몰아주게, 몰아주게 안 써. 몰아주게 해야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행 호빈 예 뭐지? 어? 야, 둘 내가 이미 몰아주는 거야. 지금 진짜 정례가 아니지. 이게 진짜 없는 일이다. 아 다시, 다시. 이거 이렇게 되면 서연납니다. 여자들끼리, 이거 되게 이민한 문제인데? 야, 너 진짜 잘해라.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잘 났어. 너무 행복하니? 둘! 이게 제일 났다. 어, 아름다워. 안녕하세요 온주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온주현입니다.